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경이로운 소원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에서도 우리 수익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AS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원님의 수익률 베스트 탑5가 올라와 있는데 먼저 셀버스 AI입니다. 수익률이 140%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우리 보유했던 사람들, 우리 위원님의 시그널에 맞춰서 보유를 하셨다면 전량 2절 나섰을 겁니다. 고점에 2절 성공을 했던 종목이고요. 한국화장품 제조는 수익률 58% 넘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목 받은 그 다음 날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수익률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오픈베이스가 오늘장에서 정말 막강하죠. 50% 이상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유진로봇까지 동반적으로 43%의 수익 가져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오픈베이스부터 AS부터 AS 들어가 볼 건데 오늘 거의 상한가 코앞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판 GPT, 채 GPT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급등 중인데 지금은 이제 더 수익 극대화 자리 온 거죠? 네, 우선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관련주로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상승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알리바바, 중국판 채 GPT 개발 관련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늘 상한가 부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모멘텀도 모멘텀, 재료도 재료지만 기술적인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12월 부근에 이 부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거래량의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 눌림 또는 행보 그러니까 바닷건을 지지를 하면서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다가 오늘 강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상향을 한 뒤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줄이시는 전략 익절을 좀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상 보시게 되면 매몰대가 있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4,600원 부근 4,600원 부근에서는 좀 전량, 익절을 좀 가져가는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반 정도는 비중 줄여 보셔야 되겠고요. 4,600원 선 왔을 때는 또다시 이제 비중 줄이기로 전량 익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인데요. 지하이텍 보겠습니다. 1월 26일에 2차전지 장비 쪽을 주목해봐야 된다 하면서 받았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 8%가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은 아마 더 올라갈 텐데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만 사셨어도 오늘 아마 한 5%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계실 거거든요. 지하이텍 지금 자리에서의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네, 우선 어제 공개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좀 강한 상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복합 소재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0월에 눌림업 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금 우상향이 나온다면 강한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이때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윗고리, 그러니까 위 상단의 저항을 매물대로 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그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윗고리가 달리면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M파동의 패턴을 보신다면 오늘도 장대양봉이 나오고 윗고리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전과 같은 박스컨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스 꺼내서 한번 재진입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좀 더 제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방송 중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톱방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차트 열고 보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다면 절반 정도는 줄여보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친절한 형빈 씨 느낌으로 AS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 AS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위원님 지하이텍과 같은 날에 받았더라고요. 흥국입니다. 지금 8%가량의 수익 가져가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한 5% 안팎의 시세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볼까요? 네, 흥국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 상당히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로봇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낙복가대 구간에서 바닷건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흥국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장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바닷건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 구간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해서 편안한 자리에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이 나오고 오늘 장대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기 장비 관련해서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섹터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AI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과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익절을 하시고 지금 소외되어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닷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 관점에 부합이 되는 종목이 흥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6,700원 구간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7,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홀딩해서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바쁜 직장인들도 따라하기 쉬운 매매인 것 같습니다. 흥국은 7,000원까지 욕심내서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소문 통해서 또 급등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북미 최대 수소 행사, 수소연료 전지 세미나가 열리는데 현대차가 참석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현대차 말고 SKENS, 상장사는 아니죠. 그리고 상장사인 고려아연까지 참가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현대차가 지난해까지 스위스에 수소트럭이죠. 엑시언트 트럭 47대를 수출을 했더라고요. 또한 올해는 독일에 27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수소연료 전지, 동아화성, 그리고 세종공업으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지금 이 소문에 또 어떤 종목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 현대차와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글로벌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수소 밸류체인 기업들의 성장세와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또 한 번 제가 수소 관련주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종목명은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입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함으로 해서 수소 관련주로의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는 탄산가스 사업 분야에서 반도체 업계의 장비의 소재에 필요한 탄산가스 모멘텀을 또 발생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복합 모멘텀과 함께 외국인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 번씩 되면 현재 지금 이 종목도 바닥에서 대량거래 트리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윗고리가 아주 크게 달렸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건에서 대량거래와 함께 윗고리가 달리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윗장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부근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현재 14,220원입니다. 14,220원 이하에서 매수하심을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풍국 주정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자마자 또다시 이제 흔들립니다. 시세가 붙고 있는데 분봉으로도 한 번 체크 도와주세요. 네 분봉 보시게 되면 어제와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0원에서 14,260원 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가라고 나가고는 있지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풍국 주정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안내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이형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섹터는 건설기계 올라와 있는데 앞서 우리 AS에서도 건설기계 주인 흥국 들어갔었잖아요. 시세가 오늘장에서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네 우선 지금 아직까지 지수가 견주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고수비가 이제 2,500 저항이 지금 다가오는 증가 그리고 바닷건에서 지금 가파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소외가 되어 있던 테마를 좀 보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는 섹터가 건설기계 장비주입니다. 어제 오전 방송 그러니까 슈퍼스윙 방송에서도 좀 소외가 되어 있던 건설기계 장비 관련해서 현대에버다임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갭 상승을 했었고 오늘 경인원소문 방송에서도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건설기계 장비주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진성TC라는 종목입니다. 진성TC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중장비 점율 1위 업체로서 지금 실적 호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분명 매출 증가가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좀 감소했는데 올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이 건설기계 장비주들이 또 쇠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적 대비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이 가대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진성TC가 아주 실적이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을 짓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금 하락을 멈추고 다중바닥을 지금 만드는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량을 가기 위한 다중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점 가계 밀리대가 발생한 구간 지금 11,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3,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자리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성TC 받았고요. 건설기계 쪽으로 주목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전일 슈퍼스윙 방송에서는 현대 에버다임 하루 만에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진성TC까지 챙겨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MTNW 이형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